선생님이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이재명 당대표님이 안 좋았어요 그치 예 그런데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칼침 사건 아시죠 이재명 너무 잘 알지 예 이재명 의원의 칼침 사건이 막 공론화가 됐었잖아요 이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치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 자작극이다 음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선생님이 점으로 봤을 때 이게 진짜 자작극 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으로 봤을 때 그런 일을 봐 당연히 그분이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걸 나는 예견 했었고 근데 1월 2일 날 그렇게 생길지는 몰라서 실은 매일 뭐 이재명 씨를 기도하는 건 아니니까 내가 근데 그게 어떻게 자작극이 나 자작극 같으면 말이다 옛날에 우리가 칼 손에 손가락도 칼에 배면은 아파 근데 그게 아무리 큰 뭐 대 총선이나 뭐 이런걸 앞두고 있겠지만 왜 필요는 목에다가 대고 자작극을 해 그쳐나 그걸 자작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난 대단한 것 같아요 야 그들의 상상력은 진짜 작가 이상 아닐까 진짜 베스트셀러 작가들보다 그렇지 않고 그게 어떻게 자작극이라고 할 수 있지 자작극 할 것 같으면 다리고 어디고 파리고 이런 데 되게 많잖아 생명하고 지장 없는데 근데 하물며 목인데 그리고 또 그 목에 그 병원에서도 이렇게 뭐 어느 부위였고 어떻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자기들이나 나나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봤을 건데 거기서 어떻게 자작극이라고 하지 그리고 그게 또 나중에 또 어떤 뉴스타파 어디서 잠깐 봤는데 원래 사건 현장은 이렇게 보존해야 되는데 경찰들이 막 물을 뿌리고 피를 다 닦았다 그러더라 근데 어떤 또 유튜버는 피도 안 나왔고 피도 안 묻었고 막 그렇게 허위 얘기를 하더라고 경찰들이 빠켓으로 물 뿌리고 막 그 닦는 걸로 막 밀고 그런 것도 봤는데 왜 그걸 자작극이라고 하지 내가 전 본 결과로는 이재명 이란 분이 그럴 수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자작극은 절대로 아니고 또 말 나온 게 한마디 더 한다면 다음 달이 사지는 걱정이야 또 또 하나가 남았다고 하니까 그게 정말 걱정이고 자작극은 아니지 그게 어떻게 자작극이 될 수 있어 자작극이라고 하더라구요 야 자작극 할 것 같으면 팔이나 이런 데 주겠어 나 같으면 그렇잖아 근데 이걸 목을 준다고 종이 종이 갖다 찔렀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리 그게 아무리 진짜 이 허위 유포 하는 사람들도 진짜 굉장히 유포 처벌 해야 된다니까 그네들 입장에서 내가 허위 유포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람 목숨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이 목을 상대로 이게 자작극이다 자기들 같으면 그 자작극 거기다 목 내놓으면서 할 수 있대?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내가 단언코 얘기하는데 자작극은 아니지 그래도 누가 하늘이 도왔는지 뭐 내가 그래도 초라도 기도해서 그런지 그 피습담응한 난 아침에 울면서 여기저기서 아주머니들이 전화 많이 왔거든 아 그래요? 그때 내가 마침 구시 행사가 있어서 구 땅 가는 길인데 그 얘기 듣자마자 내가 초를 내가 두 개를 켜 가지고 이재명 초를 끼고 내가 기도를 해 봤는데 여기 여기도 보여주세요 여기 기도를 해 봤는데 근데 산 대 괜찮대 그래서 내가 그 엄청나게 전화가 왔거든 그 분들한테 전화를 안 받고 문자로 이 사진 보고 괜찮답니다 산답니다 내가 그걸로 답자 그랬다니까 다 놓고 얘기하는데 그 피해를 보신 거고 그리고 또 한 번이 2월 달에가 또 남은 거 같아서 걱정이 되고 아무튼 자작극이라고 하는 사람들 참 철면 피야 뭐야 자작극은 아니다 절대로 아니지 어떻게 목숨을 내놓고 목에다가 자작극을 펼칠 수가 있어 정말 자작극 하실 분이라면은 팔이나 그런데 주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리 나 그래야 그 생명하고 지장 없지